네, 오늘은 야채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야채를 손질해야겠죠? 지금 1시간째 저러고 있는데요? 제 시크릿템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전설의 야채다지기예요. 당근 넣고 탕탕탕. 오이 넣고 탕탕탕. 두들기기만 했는데? 한 번 누르면 큼지막하게. 많이 누르면 잘게. 스페인애플 칼날이라 욕쓸지 않아요. 세척도 쉽죠. 같이 딸려온 통에 마늘을 넣고 다져볼게요.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콩을 닫고 바로 냉장고에. 오늘 볶음밥 먹고 다들 죽어봐요. 이리와 함께 되어 two- 구조롭고. 투 submitted. 풀리 imp문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 이거. 이거 좀 이루게.